내 삶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얘기는 안했지? 케이 씨 찾아왔더라 저기 은강 누나가 자네 지금 사람 놀리나? 확 들이받아버려요 그래! 어 외로워! 얼마나 더 이해해야 돼? 좀 져주면 안 되냐? 딴 놈들한테 술이나 받아먹고 춤이나 추고 말이야 그만 말아요 야 이 새끼야! 그냥 이혼해! 부탁한다 좀! 한글자막 by 한효정